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간략한 예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19호 태풍 바리자트 혹은 열대저기압 관련 예측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저녁 7시경 996헥토파스칼의 열대저기압 혹은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일본 도쿄몬 회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압선이 필리핀, 괌, 대만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으며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즈가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곽 비구름대는 일본 도쿄 근처에 붉은 구름대를 동반하고 있어 폭우가 예상됩니다. 일본의 가을 장마전선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한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열대저기압이 반드시 태풍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향후 기상조건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하루 뒤인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일본 도쿄센다이 먼 회상에 중심기압 991헥토파스칼의 세력이 관측됩니다. 이 세력은 열대저기압 혹은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한국이나 중국으로 서진하지 않고 동진하여 태평양 먼 바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9호 태풍 바리자트 혹은 열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경에 중심기압 1002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2시경 저기압은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세력으로 발달하여 일본 도쿄 먼 회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열대저기압 또는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위치에서 서쪽으로 대한민국이나 중국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지의 여부입니다. 그대로 태평양 먼 바다로 그냥 사라져서 우리 눈에서 사라져질지 아니면은 극적으로 도쿄 먼 회상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서 중국 일본 기우슈 혹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요. 하여튼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오늘 10월 6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에 TCFA Tropical Cyclone Formation Alert 열대저기압 발생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TCFA 경보는 태풍이나 열대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열대요란이 있을 때 발령이 되며 TCFA는 해당 저기압이 태풍이나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초기 경고이고 이 경보가 발령되면 관련 기상당국들은 해당 저기압을 더욱 주의깊게 모니터잉 일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TCFA가 발령된 99더블 열대요란에 대한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상태는 99더블 열대요란은 괌 동북동쪽 약 245km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열대요란이 향후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중요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풍속은 현재 18-23노트 약 시속 33-43km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500헥토파스칼로 추정됩니다. 열대요란이 있는 해악의 회수 온도는 29도에서 30도로 열대 저기압으로 발전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이 99더블 열대요란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더 강해진다면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발표는 내일 10월 7일 월요일 오전 4시 30분에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웹사이트를 봐도 99더블 열대요란에 대해서 붉은색 레드서클로 격상이 되어서 현재 추적 감시 중이며 레드서클, 이 붉은색의 레드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99더블 열대요란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발령한 열대 저기압 발생경보 TCFA가 내려진 상태로 주목할 만한 현재의 기상상황으로 북서태평양에서 현재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JTWC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99더블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현재의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은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서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9더블 열대요란은 매우 중요한 태풍의 씨앗인데요. 99더블 열대요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번째입니다. 99더블 열대요란의 현재 상황은 99더블 열대요란은 현재 필리핀 북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요란으로 최근 JTWC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중심기압이 1500헥토파스칼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8에서 23노트의 풍속을 가지고 있으며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JTWC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 열대요란 99더블유가 향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고 이와 같은 이 열대요란은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해수면의 온도, 연직시어, 그리고 대기 흐름에 의해서 경로와 강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99더블 열대요란의 경로와 서진 가능성입니다. 현재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해양대기창 GFS의 모델은 슈퍼컴퓨터는 99W가 북동진하여 일본 동쪽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패턴의 변화로 서진 가능성, 한국이나 중국쪽으로 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기압 세력의 변동이나 제트기류의 변화는 태풍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태풍이 예기치 않게 서쪽, 대한민국이나 중국쪽으로 방향을 튼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99W 역시 열대요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층기압의 배치와 해수면 온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국을 둘러싼 기압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99W 열대요란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국과 일본 규슈, 심지어는 중국 동부지역으로 동쪽으로 중국 동쪽지방 상하이라든지 산둥성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상황 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열대 저기압이 도쿄 먼 해상에서 서진에서 한국과 중국으로 향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립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지초에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기상 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면 태풍의 경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층 제트기류의 방향과 세기가 태풍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트기류가 강할 경우 태풍은 동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트기류의 약화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 일어나면 태풍은 서쪽, 즉 한국과 중국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99W 열대요란 역시 제트기류와 상층 고기압의 변동성에 따라서 서진할 가능성, 즉 한국과 중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북적도 해류와 같은 해양적 요인이 서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강하게 발달하며 북적도 해류는 이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29에서 30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지역에서 태풍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으며 이는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서진할 경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중국으로 태풍이 올 경우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만약 99더블 열대요란이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하고서 도쿄 먼 해상에서 태평양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 방향으로 올 경우 그 영향은 우선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9호 태풍 바리자트가 한국 동해안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동해안 지역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강풍과 해안가 홍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의 해안선과 저지대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 태풍 망쿠슨 서진하여 필리핀과 중국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또한 한반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서진하는 태풍은 일본, 중국, 한국의 동해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동해안,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비 방안을 살펴보면 해안가 지역 주민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들은 태풍 대비해서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미리미리 대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시설물 파손이 우려됩니다. 미리 시설물을 고정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태풍이 도쿄 모내상에서 지금 현재의 시뮬레이션처럼 태평양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올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아니요. 확실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태평양 먼바다로 가고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게 확실한 거죠. 하지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의 배치라든지 변화, 해양 환경의 변화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태풍이 서진에서 한국으로 오면 태풍은 기상의 패턴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현재의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그리고 미국해양대기창 GFS,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모두 수치예보모델 슈퍼컴퓨터들은 동쪽으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고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금 중요한 것은 도쿄에서 동쪽이냐 서쪽이냐인데 만약에 도쿄에서 서쪽으로 올 경우에는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해안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국의 서해안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압 배치와 바람의 패턴입니다. 태풍의 경로와 바람의 패턴은 태풍이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풍은 중심에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지만 그 외곽에도 광범위한 바람의 일종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도쿄 해상에서 만약 서진을 한다면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즈는 한국 서해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태풍의 직접적인 경로와는 무관하게 강풍과 대규모 강우를 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태풍은 그 자체로 엄청난 기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기류에 변화를 줍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슈퍼컴퓨터들의 유럽이나 미국의 시뮬레이션 그 예측들은 태풍이 동쪽 태평양 먼 바다로 가는 예측이기 때문에 외곽의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즈가 대한민국의 등압선 이라든지 모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방향을 슈퍼컴퓨터들이 서쪽 대한민국 쪽으로 오는 예측을 다시 바꿀 경우에는 붉은색의 비구름대가 대한민국 쪽에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방향을 틀었을 때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지형적으로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는 비교적 얕은 바다입니다.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에 의한 침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불어오는 경우 해안선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역풍, 해양구조,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해안가에서 강한 해일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태풍 사례를 살펴보면 태풍이 서진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의 서해안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에 태풍 망쿠스는 필리핀을 강타한 후 서쪽으로 이동해서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히며 망쿠스라는 이름이 제명돼서 없어지고 끄라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대만을 얼마전에 강타한 끄라툰, 바로 그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태풍의 강한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레인번주와 함께 바람과 비가 대한민국의 서해안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2018년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이처럼 태풍이 서진을 할 때 그 외곽에 위치한 지역들, 특히 서해안과 같은 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양가 주민분들은 강풍과 해일의 위험성을 항상 그래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태풍이 서진할 경우 대한민국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는 태풍이 도쿄 머네상에서 서진할 때 고기압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상호작용은 강한 바람과 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는 태풍의 경로에 있지 않더라도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압이 서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이 접근을 하게 되면 두 기류가 충돌하면서 대규모 강수량과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서진하게 되면 고기압에 의해 서해안 지역의 기류가 강하게 영향을 받아 비와 바람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서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은 특히 침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와 해일의 위험성입니다.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비구름대는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해서 해안가에 침수나 홍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은 특히 서해안 지역은 해일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태풍이 서쪽에서 접근할 경우 이러한 외곽 비구름대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서진하면서 발생하는 높은 파도는 해안선에 부딪혀서 강한 역풍과 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저지대 해안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가 서해안 지역에 비와 바람을 몰고 와서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태풍이 도쿄 머네상에서 서진할 경우 한국의 서해안에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동해안만이 아니고 서해안에도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물론 서진을 하면 방향으로 봤을 때 한국의 동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외곽 비구름대와 고기압의 상효작용으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도 강한 바람과 해일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태풍의 경로와 무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경로와는 별개로 간접적인 피해는 종종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서해안 지역의 주민분들도 항상 대비하는 자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태양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관련 기관들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고 계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정보입니다. 3일 전인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X9 등급에 매우 강력한 태양 플레이어가 발생했으며 이는 태양 주기 중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이어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폭발이며 이와 함께 발생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 CME가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주어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태양 플레어와 CME, 코로나 질량 방출의 영향으로 10월 4일부터 오늘 10월 6일 일요일 사이에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통신 시스템, GPS, 위성 등의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라가 평소보다도 남쪽 지역에서도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자기 폭풍은 G3 수준으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전력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면 오로라 관측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태양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태양 극대기 동안 이러한 태양 폭풍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태양 플레어의 등급을 살펴보면 태양 플레어는 강도에 따라 B, C, M, X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각 등급은 에너지의 강도를 나타내며 X선 방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B 등급, 가장 약한 등급인데요. B 등급의 플레어는 태양 플레어 중 가장 약한 등급입니다. 지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주에서 관측될 정도로 미미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음은 C 등급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등급인데요. C 등급 플레어는 지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리층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나 통신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음은 M 등급, 중간 강도의 영향입니다. M 등급 플레어는 보다 강력한 플레어로 지구의 전리층에 영향을 미쳐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극지방에서는 오로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높은 고도의 항공기나 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X 등급으로 가장 강력한 등급입니다. X 등급 플레어는 가장 강력한 플레어로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X 등급 플레어는 통신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망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성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X9과 같은 플레어는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전 세계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X9 등급의 플레어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이 정도의 플레어는 지구의 통신과 전력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X 등급 플레어는 위성 시스템에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는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의 전자기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 근처에서는 오로라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 만에도 큰 태양 플레어 이후에 전 세계에서 붉은 오로라가 목격되었으며 이는 태양 플레어의 강력한 영향력에 예로 둘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단순한 우주 현상이 아닌 현대 문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장비나 위성, 전력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태양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므로 태양 플레어의 강도에 따라 지구에서는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맥주의 상태를 입히는 시기에는 강도에 따라 지구에 따라서 지구의 상태를 개혁내네요. 도로를 위치하여 역사합니다.